다음으로 에어비앤비 윤희식 정책 총괄의 워케이션 스테이 중점 에어비앤비의 워케이션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도 관광재단의 주관으로 워케이션에 대해서 글로벌 워케이션 그리고 숙박 트렌드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윤희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어비앤비는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2명의 호스트가 3명의 게스트를 맞이한 이후 지금 현재 220개국 이상에서 진출을 해 있는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숙소와 체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들고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560만 개의 숙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호스트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범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OTA인 에어비앤비에서 보는 워케이션이라는 범위는 아주 장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 또는 내지 6개월 이상의 다른 곳에서 이제 살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리모트 워크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워케이션은 말 그대로 워크, 일하는 것과 베케이션이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짧은 기간 예를 들자면 일주일을 이제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방학 또는 이제 베케이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저희는 워케이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11월 3일 저희가 2021년을 전망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행 트렌드에도 원격 근무와 원격 교육 등으로 일과 여행 주거가 혼합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른 이제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에어비앤비는 여론조사기관 유거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한국의 응답자의 61%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휴가와 같은 분위기를 즐기는 워케이션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가 일상과 다른 풍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일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5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응답자의 74%는 국내 해안가나 지방을 원격근무를 하거나 살아볼 만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요 응답자의 31%는 현재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원격근무를 포함한 이전, 이전하다 또는 새 동네 탐방 등을 포함한 언급한 후기 수가 7월부터 9월까지 게스트 후기를 분석한 결과 언급수가 128%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워케이션을 위해 게스트들이 원하는 숙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을 국한하는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글로벌에서 에어비앤비 워케이션 및 장기 숙박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퍼센티지로 예약 인원수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가 한 명이 워케이션과 관련된 실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워케이션을 하신 바가 있고 그중에서 또 2명의 인원으로 실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총 80%의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실제로 워케이션을 위해서 장기 숙박 또는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워케이션을 실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료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 내지는 이제 가장 가까운 한 명과는 이렇게 워케이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 데이터 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약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지역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는 46%는 이미 세 번 이상 에어비앤비에서도 세 번 이상 방문해 보았던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제 본인이 그래도 아무리 워케이션으로 다른 데로 지방 지역을 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익숙하고 너무 이제 그 이질적이지 않은 지역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대입해서 본다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기도나 강원 이 정도로 너무 멀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몇 번 세 번 정도 이상 방문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익숙한 지역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약 78%는 본인들이 그 해당 방문 지역 워케이션을 할 지역에 이미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보다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숙소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평상시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경험하기 힘든 유형의 숙소를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돔하우스와 같은 이제 집의 숙소의 형태를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가까이 검색량이 증가한 바 있고요 그리고 보트, 보트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즐긴다라거나 그런 데서도 이제 와이파이만 엘그라든지 이런 그런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보트에서도 이런 워케이션을 즐기는 분들이 검색량이 160%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 아주 독특한 숙소 중에 하나인 트리하우스의 검색이 전년도 대비 51% 가량 검색량이 증가한 바를 보면 전반적으로 숙소 유형이 일반 도심 지역에서 주 거주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숙소보다는 평상시에 즐길 수 없는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유형의 숙소들을 많이 게스트 분들이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지금 장기 숙박 또는 워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량도 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OTA가 저희와 같은 OTA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본인의 취향에 맞고 독특하고 매력적인 여행을 또는 이제 워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숙소를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 플랫폼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연한 검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날짜 또한 이제 유연하게 검색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숙소를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워케이션 그리고 글로벌 숙박 트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 숙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본인에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독특하면서 또 합리적인 가격에 보다 많은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